Q. O.S.Y. 왜 이렇게 어둡지? 가고 가고 선생님 스탐브 だけでわかるようにしたもん 私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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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今のゲームをしているので 私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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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に 私は 私が 私は 봤을 때마다 너는 멀쩡한 얼굴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얼굴을 왜 해 아 나 사진 찍는 줄 알았잖아 그 나 왔어 나? 카메라 바꾸고 지금 이만하겠어 아 영상 찍는 줄.. 언니 안녕 나 V LIVE 진짜 오랜만인데? 어떡해 근데 괜찮아? 잊어줘 더 심한 것도 많잖아 인터넷에 그치 응 맞아요 맞게 해 뭘 해도 해 봐 괜찮아 그럼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먼저 안녕 보고 싶어 오늘은 지연은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아까 같이 있다가 제 콧구멍 안에도 더러웠어요 같이 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희 차에서 해요 이따가 그래? 좋아 끊어 그러면 지금? 네 산하 씨 계속 하고 있거든 아 네 차에 갈 때까지만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다가 금방 올게요 원쓰 그렇다면 보베를 좀 찾아볼까? 많이 잤네 자꾸 잤네 언니 보베에 있어요 혹시? 언니 보베에 있어요 혹시? 네 근데 이게 조명이 조명이 이상.. 내가 이상한 건가? 어때 예뻐? 괜찮아? 너 이래도 나 좋아해줄 거야? ㅋㅋㅋㅋ 어머니 너 이래도 내가 리듬 팔 줄 안다 내가 리듬 팔 줄 안다 어? 어? 나 왜 걸어가지고? 걸어가지?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냐? 예쁘냐? 어떻냐? 맨께서 지금 걸어다니는 중이에요. 왜냐? 그냥 이유는 없다. 이유 따윈 없다. 헤어티 뭐니 어디있지? 머리 예쁘대요. 모기 모기. 인사해 모기야. 이거 뭐야? 정윤언니 이거 뭔데요? 못난이 정윤이 뭔데요? 내 커피 어디다 넣었지? 저기 있네. 소개해줄게요. 이거는 내 커피야. 바닥에 있지만 내 소중한 커피야. 나 어떻게 소중하냐고? 저는 컵에다가 4분의 1 커피를 채우고 4분의 3을 물로 채웠어. 특별하지. 내가 만들었어. 나 좀 짱이지. 내가 좀 짱이긴 해. 나도 원래 알고 있었지만 4분의 4분의 1 비율로 커피를 탈 수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어. 이제 그만 좀 가만히 있어볼까? 가볼까? 그래. 그럼 크르샤. 네, 이거 블랙 커피 블랙 커피 하지만 그냥 커피는 아니다 이것은 스페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스페셜이 좋네 왜냐, 이제 곧 퇴근하거든 나 어디서 목소리가 여러분, 일본어의 사연이 있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사연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사연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오늘 본회에 Initially, 그 사건세로 정리한 거... 이 1분의 1%의 2를 넣어둬, 이 1분의 1분의 1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1분의 1%의 2%의 3분을 넣어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커피을 일부러 이력드렸습니다. 感じだん ももりんは先にあのー ご帰宅をなされましたね私をほってね 早く剁のところで あら Cassさんは 本当にとても残念なことでございますが サナーやチョコは カフィー中はどの人が好きですか? ヘンはどれくらいですか? カフィーは何のなかなかと思います カフィーはどれくらいの人が好きですか? コーティーはあなたの人が好きですか? そのカフィーはシュー。 あなたが好きですか? 飲みから飲み、飲みから飲み、飲み、飲み、クリームを入れれます それはコーティーが好きです 今回は別のOMMをたくさんの人ですね 음.. 뭐 다 따로 있겠죠? 촬영하는 멤버도 있고 숙소로 가고 있는 멤버도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아 추! 아 추! 아 추! 아 나 가셨다 무슨 촬영인지는 패밀리예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안녕 내 볼살 봐 지금 나이가 다뵈다 이 기분 이치구 따이구 그녀가 침대로 온다 자기야 어 자기야 왔다 여기 처음 넣어보는데 편하네 그치? 뭐냐? 야 핸드폰 거전하자 올라갈까? 이거 괜찮아? 야 이거를 아래로 하면 더 단단해서 괜찮지구나? 괜찮지? 좀만 더 뒤로 할까? 여기 머리봐 이거 너 거야 물? 여기 처음 봤어 진짜 조금만 수드라 안녕? 조금만 더 짧게 해봐 줄여봐 수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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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드란 수드란 교드란 선아 됐잖아? 수드란 교드란 미라링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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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최고인 거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우산 씨도 모르시잖아요 그니까 물어봤잖아요 제법 봐요 겨드랑 생일 축하 축하 시험 잘 보고 군대 잘 갔다 오고 화이팅 생 생 축 오 조 고 무슨 말 이게? 생일 축하해 오늘도 좋은 하루? 오 뭐라고? 조 고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네 역시 아쉽네요 아 아 아 아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 민아링 구고링 링경링 고고링 고고링 노노링 고고링 나우링 그만해 텐션이 좀 이상해 인사할래? 아닌데 내 베프야 너도 베프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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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누구 건데? 도넛이야? 비주얼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이거 잘 드셨네 아 진짜요? 응 선물해주신 거래 이거 가져갈까? 그거 하나만 좀 찾아있는 거 같아 네 하나 먹을까? 여기서? 아니 아니 우리가? 셋은 뭐 한 입 정도인데 그거 가져가자 한 입씩 이렇게 보내야지 그래도 세밀이니까 짜자자 가방을 챙길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알약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녁때문에 때문없이 rocket star 갭상 쀼 이 속도에 뒤로까지 오셨어요? 한sil 도 제대로 안 남아요 네 한 면도 제대로 안 나와봐 진짜요? 그나마? 아 어지러워! 커피 조금만 마셨는데도 왜 이래? 스토박스 예 스토박스 먹어 볼게요 소 한 번 저 머리 떴어 언니한테 해달라 하지? 저 노래 틀어도 돼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납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셀비가 내 셀비 나 이제 했지? 이거 하지 말까? 아니 괜찮은데? 저 이 노래 너무 좋아 샀다 잘 대줘 룰을 넣어 제 손을 놓지 말아 저거 길까? 네 황야로 걸어가 안아 내 황글밤 멍하 지께라워 지께라워 지께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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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ooooooo Too hot too hot 모태 i'm on the next level 넌 뭐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静의 모의 살때 음~~ 맛있래요? 근데 얼굴이야 여기까지 왔다 너무 맛있네 워킹이 다운 워킹이 다운 워킹이 다운 워킹이 다운 워킹이 다운 간다 할 수 없는 절망도 깨지 못해 이제 이 곡은 왜 바다오지 생각나? 바다오지 맞지? 지뤄 때 맞아도 나 상속 높지 않을게 오 절대로 뒤돌아 보지 마라 꿈에야 격차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든 동참을 수 없게 돼 언제부터가 불어내줄 간신호 Last year BIMBOZ A wants more For some more Yeah We got that No Q 1 Come around Bring it to theいく Was it all you can do Me to the top Back with foot This one was really fun The one that wasn't We had a pier on the floor You only had a pier on the floor That one was a ring 마음봐 그거 보셨어요? 마다 언니가 알코올 풀이 달라던데 어 봤어요 그리고 손이 완전 핑크죠잖아 콜 콩콩 색깔 빠진가? 나 어제 그 나는 선배님이 네 우리 노래 알코올 풀이 좋다고 아 그거 봤어요 금방 해봐요 네 너무 이뻐요 바다 언니 나와 있을 땐 말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쳐질게 돼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마음속에 걸려 밤을 새도 안 좋아 다가새는 거짓고 이렇게 아예 불러주신거야? 아예 불렀어 아 진짜 어제 어제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정정 너에게 너에게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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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섹시하게 부르셨어 약간 이렇게 한쪽 보여줘 약간 이렇게 한쪽 보여줘 나 싸성씨 어 나 이거 봤어 왜 보셨어요? 삼방에서 하지 않았나? 고객님 나가는 거? 아니면 이거 영상 안 찍어갖고 대박 그래서 싸성씨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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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어도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이네 다하는 jej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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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진 가짜 가짜 최후의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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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가짜 다행이다 뭐 있을까요? 이것도 감각 같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쇼미 쇼미 롤도 쇼미 쇼미 노래 좋아 진정한 모습까지 감싸 안아줘 머리를 팔기 위해서 춤춰 you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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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바꿀게 해서 춤춰 you dumb dumb 이것도 소리 질리 널 태생긴 걷기게 된다 we are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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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how much I feel 평범찬 머리를 걷지 마시겠네 Dazzle play dumb dumb 진짜 여기 잘 이해 안 갔어 난 오히려 많이 못먹은 걸 양이 적었어? 양이 적었어 미가 작아서 나 이거 듣는데 소미가 영어로 한다는 걸 그냥 아예 믿고 있었거든 왜냐면 항상 한국어로만 돼요 너무 그냥 한국사람처럼 너무 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소미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영어 잘했지